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LS머티리얼즈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5만원대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5만원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거냐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혹시 좀 더 빠지면 더 사는 건 어떻겠느냐 정말 여러가지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6천원짜리가 지금 4만원 5만원이니까 8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쉽게 끝날 주식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타점 잔여기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진행하면서요 타점 말씀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LS머티리얼즈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곤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올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종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상 한 4가지 정도 단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업 내용 잠깐 보고요. 주력 제품이 하나 있죠. L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슈. 세 번째는 차트. 네 번째는 논란이 뜨거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5만 원이 꼭지가 될지 더 갈지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울트라 커페스테이가 나오죠. 이게 주력 제품인데 제품 소개를 따로 했어요. 여기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마 제 영상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LS머티리얼즈 6천 원에 발행을 했는데 13조 돈이 몰렸어요. 급등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인 거 보도록 하죠. 파두 사태, 구주 매출. 파두 사태는 이제 펜미스 기업이 상장이 됐는데 파두라고 저게 이제 증권 신고서에 낸 것보다 매출이 너무 적게 나오면서 IPO 상장이 좀 열기가 식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구주 매출 얘기도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대성공이 한 거죠. 다 딛고 올라왔습니다. 자, 울트라 커페스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로봇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보다 충방정 시간도 짧고 사이클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다. 그래서 중대형의 높은 전력 효율을 갖췄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스 머티리얼즈가 알루미늄 관련 또 특허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인정하고 있죠. 기술력을.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매출액이 4배, 영업이익이 7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엘스 머티리얼즈는 실적까지 좋죠. 그리고 이제 생산능력 확대하겠다. 공모자금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법의 하이엠케이 그러니까 울트라 커페시터하고 알루미늄 사업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울트라 커페시터라 불리는 리튬이온 커페시터 자,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인데 리튬이온 젠지의 고밀도 울트라 커페시터의 높은 출력, 긴 수명 등을 응집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자, 저게 이제 굉장히 주력 제품이 돼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비슷한 기사긴 한데 차세대 리튬이온 커페시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충전시장, 전기차 충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사실 테슬라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충전.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부분이 효율도 떨어지고 충전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에 굉장히 테슬라도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한 400조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충전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만큼 충전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IRA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CRME,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이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회사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이 북미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죠. 그런데 LS머티럴즈는 이미 북미 매출이 거의 전체로 따지면 한 6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매출이 85%인데 70% 정도가 북미 유럽에서 나온다. 자, 북미 유럽에서 이미 기반을 완전히 다 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RA라든지 CRME, 2025년부터 시행되는데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충전 관련해서도 뛰어들었고 CRME, IRA 수혜주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은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얘기해보면 테슬라가 배터리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요. 뭐 한간에는 배터리 공장을 직접 줘서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머리가 아픈데 효율 떨어지고 충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 리튬 이연 울트라 커페스터 자, 이거 굉장히 주력 제품이라고 했죠. LS 머티리얼즈의 테슬라가 LS 머티리얼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매출 그 다음에 북미하고 유럽 매출이 60%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모를 리가 없죠. 이 회사를 그래서 1월 달에 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일정이 두 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리튬 이연 울트라 커페스터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지분 투자 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이거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두 개 다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 배너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8575 여기로 자료 해주시고요. 스팸문자랑 구분을 좀 해야 되니까 LS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테슬라 일정 있잖아요. 공급 계약 일정 울트라 커페스터 리튬 이연 울트라 커페스터 공급 계약 일정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일정 이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월달에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LS 머티러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매매 타점 이걸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 자료로 해주시고 LS로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디 나오는 거 있냐 네이버에 나오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박민순 이건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증권회사 24년 일하면서 PB점에 12년 정도 일했거든요. 여기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나 운영사 자산운용사 대표들 펀드매니저 에널리지스들 자 이분들하고 계속 PB점에서 만나서 미팅하고 종목 세일즈 상품 세일즈 프리젠테이션 이분들하고 제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트워크가 여기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분들은 세력이잖아요. 운영하는 자금이 몇천억대까지 갑니다. 고급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료 LS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빠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봉이 몇 개 형성되진 않았지만 차트 부분이 궁금하신데 자 이 LS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두산로봇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DS단서 이런 종목도 특징은 뭐죠? IPO 종목이잖아요. 자 일단 기존 매물이 없고 두 번째 신용 매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IPO 종목들은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보호의 수 물량 두 번째 저가 매수 미리 앞서 샀던 사람들 세 번째 패시브 머니입니다. 자 얼마 전에 두산 로봇이 보호의 수 때문에 빠졌었죠. 저가 매수는 미리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 상장하자마자 패시브 머니는 뭐냐면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시총이 10조 넣어가면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추정하는 펀드들 패시브 펀드들은 그 종목을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편입을 못 시켜갖고 그 종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펀드매니자한테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시총이 3조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고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여기 편입될 것 같습니다. 150 코스닥 150 그 다음에는 더 커지면 코스피 200으로 이전을 하거나 나중에 200에 편입이 되겠죠. 일단은 이건 조금 시기상조고 걱정해야 될 거 보호예수물량 두 번째 저가 매수물량 이 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IPO 종목 매매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 기법 이전 종목하고 달라요. 제가 PB점에 12년 정도 있으면서 펀드매니저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전수 받은 겁니다. 저도 공부를 했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레이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IPO 종목 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 세력들이 IPO 종목 저가 매수물량이라든지 보호 매수물량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털고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외비 자료인데 진짜로 대응 전략 자료 1번에 기본적 분석 울트라 커페시터 전망 분상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내년 IPO 일정 2번에다가 제가 IPO 종목 매매 스킬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1월달 일정 넣어놨습니다. 테스라 일정 있죠? 그레이지 여러분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짱보고 내년에도 IPO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월달에 받으셔서 내년에 적용을 보시면 돼요. 베너에 010 3158 8575 자료하고 LS하고 R로 보내세요. 자료 LSR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드립니다. 정말 대외비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망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IPO 매매 일정 IPO 종목 매매 스킬 1월달 테슬라 일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에 유망 종목 한 장으로 아니 종목 모든 것들이 이 리포터 하나로 다 요약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자료 LSR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방을 좀 만들어달라는 분이 많아서 제가 대응방을 만들었어요. 자료도 띄워드리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LS 머티럴즈 매매 타점 잡아드립니다. 1월달 되면 좀 바빠지겠죠. 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급등주를 한 2, 3개 정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중장기로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몇 개월이죠. 그래봤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에 집중하시면서 LS 머티럴즈 이거는 담아두는 종목 자료 LST로 보내주세요. 제가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인원 차면 바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말씀드렸고요. 중장기 종목 중장기 종목이 나와서 말인데 자 여러분 최근에 단타방 있잖아요. 이거 단타방 진행 안 합니다. 방 바뀌었어요. 중장기 방으로 시장이 바뀌었어요. 상승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 시장 올라갈 건데 단타 치시면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제가 LST 머티럴즈도 여러분 지금 아직 갖고 있어요. 언제 샀냐고요? 상장하는 날 샀죠. 보시면 19,940원 12일 날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2만원에 넣었어요. 동시효과 때 19,940원에 당연히 체결이 됐죠. 밀렸으니까 아직 갖고 있습니다. 빠져도 안 팔 거예요. 더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죠. 이게 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최근에 좀 빠지긴 했죠. 보시면 이 종목도 상장하는 날 들어갔어요. 보시면 17일 날이죠. 이 날은 43,0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아침 동시효과 때 17일 날 45,000원에 넣었습니다. 43,000원에 당연히 체결이 됐고 지금 좀 빠지게 했지만 40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종목 DS 단속 이것도 제가 엊그저께 산 거죠. 상장하자마자 보이십니까? 이 날 저가가 35,500원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날 아침에 넣었는데 동시효과에 36,000원에 넣었거든요. 장중에 다 체결이 됐어요. 이것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 종목으로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단타 그만 치세요. 이제 박민수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3158 8575 내년에도 IPO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료하고 일루 보내주세요. 원래 1이었는데 스팸문자가 워낙 많이 오니까 자료로 구분합니다. 자료하고 일루 보내주시면 중장기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논란이 시끄러운데 자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돼갖고 지금 뭐 조사 들어가는데 어 이 친구들이 공매도한 종목들은 지금 불법이니까 당연히 쇼커버를 합니다.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 주식들이 이제 쇼커버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갑자기 공매도 했던 것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가 이때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70만원 80만원에 공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했다가 주식이 안 빠지니까 쇼커버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주식이 못 샀던 애들이 이제 가격 불만화가 막 사는 거죠. 소스 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이 17조나 되는 큰 회사가 한 달 만에 300%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폭락합니다. 쇼커버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개인 분들이 대응이 잘 안 되시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 중에 제 네트워크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나간 거고 쇼커버 대응이나 매도 전략은 저같은 PB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쇼커버가 들어가고 있는 조목들 있잖아요. 매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에코프로처럼 급락해요. 아직 안 하고 있는 조목들은 바닥에 샀다가 쇼커버 들어갈 때 팔면 됩니다. 종목별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자료 공매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아이비들이 역시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가 2차전지 쪽인데 이유가 있죠. 실제 사업 추진 중인 것이 36% 매출 잡히는 것 20% 발표 짓고 대조주 주식 매도 말 그대로 문의만 2차전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실적이 없는 종목들인데 공매도를 했는데 불법이니까 쇼커버가 들어가겠죠. 근데 쇼커버 끝나고 어떻게 되냐 실적이 없잖아요. 바로 폭락 나와버립니다.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출 실적에 따른 기업 분리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예년 일정까지 담았어요. 이거는 자료해 주시고요. 2차라고 보내주세요. 아까 공매도 되었었죠. 이렇게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방 그 다음에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5만원 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 타점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빠지죠. 박민수가 다 잡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료 꼭 받아보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LS 리포트 LS 텔레그램 급등주 수색에 5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세번째 1번은 중장기방이었고 네번째 공매도 2차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 앞에 꼭 자료라고 붙이셔서 스팸이랑 구분 안되게 자료 LS 자료 LST 자료 1 자료 공매도 자료 2차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 일정만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하고 LS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10-3158-8575 보내주시고요. 급등주 서비스가 인기가 많은데 8시에 제가 문자로 드려요. 급등주 두세개 이거는 자료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있습니다. 아까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이런 분들하고 정보회의인데 일종의 저희가 원래 유료 VIP 회원님들 이런 영상인데 이거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링크랑 비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자료 VIP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리고요. 자료 공명은 8시에 나가는 서비스였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개 500명 입장할 수 있고 1번 중장 비방 종목은 8시에 나가는 서비스고요. VIP는 유료 회원님들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매도 2차 리포트 두개는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늘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